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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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빠니가 먹고 있고 깔끔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심이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소심아 쳐다보네요. 아까 900이도 내려놨습니다. 올라가겠습니다 소심이 야옹 소심이 뭐해 거기서 아유 구경이도 거기 있었네 소심이도 있고 코백인원 안에 들어갔어? 아이고 얘들 봐 그랬어? 올라갈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라 얘들아 밥줄게 아이고 착해 아유 우리 소심이 뭐해 제주 한번 해봐 뭐 장기자랑 할 거 있어? 아유 그렇게? 구경이는? 그것뿐이 없어? 아유 발라당이라는데 한번 해야지 응? 알았어 이거 줄게 아유 소심이랑 구경이가 내가 맨날 오후에 오니까 그동안 눈이 빠지게 기다렸구나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아마 코백이 밥그릇도 싹 비어 있을거야 맛있게 먹어 코백이한테 가볼게 코백이한테 가보자 아유 우리 코백이 안 나올거야 아유 아까 나와서 기다렸잖아 응? 잘거야 또 졸린 척에 아까는 막 돌아다니더니 아유 희한하네 그래 알았어 그럼 잠자 나갈거야 이야 이 녀석 언제 여기까지 쫓아 나왔냐 이리와 아니 벌써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근데 너 누나는 요즘 안 보인다 아하하하하하 아유 됐어요 더러워져 그만해 응? 누나는 어디 갔어? 누나 요즘 안 보여? 우리 방우리가 뭔 추를 좋아해 응? 그 추루 떨어져갖고 오늘 또 주문했잖아 방우리 주려고 방우리 어떤 내가 추루 안갖고 얼마나 실망할거야 한통 주문했어 걱정하지마 계속 줄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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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os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